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존화 각팩, 생물화 각팩 4 완성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음 계속 기술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시무즈 카탈로그 하고 있고 이제 시무즈 과학팩 이제 시무즈 과학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다 놓은 낙기 타이트를 이제 해야 되고요 이거 없애버리고 이제 이거를 시무즈 과학팩의 첫 번째 거를 이제 슬슬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낙기 흠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고급 신경 젤은 이미 여기 있구요 여기 있죠? 이쪽에서 가지고 오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시무즈 과학팩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음 이쪽에다가 해가지고 시무즈 과학팩 1, 2, 3, 4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쪽으로 시무즈 과학팩을 나갈 거고 이쪽으로 우주선이 나갈 거예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보시면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낙기 타이트 보시면은 잘 들어오고 있죠? 잘 들어오고 있고 이쪽에 26k씩 쌓이고 있구요 음 잘 왔다 갔다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쪽 잘 되고 있구요 음 음 이리듬을 좀 더 대량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황산 날라가고 있죠? 음 잘하고 있습니다 음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음 그러면은 이거 만들어야 되고 있죠? 이미 이거 있고 다 있고 다 있고 이거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어차피 또 이제 우주 올라가서 이건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음 이건 이제 봐야 되고 그러면은 재료는 다 있어요 이제 이거 나노 소재를 좀 대량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노 소재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나노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노 소재는 어차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나노 소재 보면은 음 다 있죠? 다 있고 역동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있죠? 음 이거 밑에서부터 쭉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개도 있어야 되고 결정도 있어야 되고 음 낙기음 판도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존재를 해야만 만들어야 되는 게 복잡하죠 음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시무즈 과학표가 만들어지고 있죠 92%입니다 낙기 타이트 이번 시간에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복잡해요 낙기 타이트 저도 좀 헤맬 거예요 마키타이트는 여기서 음 그냥 여기서 진행을 해버리는 걸로 하고요 석탄? 몰라요 에라 모르겠다 음 그냥 진행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이쪽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놔야 되니까 여기로 다 없애버리고 여기도 여기 없앴는데 다음에 이거 도와주시면은 되고요 여기서부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오면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옆에다가 쭈리쭈리쭈리쭉 만드시면 되겠죠 음 그래요 분류로보소로 필요한 것은 여기서 분류로보소로 필요한 것은 없을 거예요 위쪽에서 이제 가지고 오게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고 여기서 낙기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그걸 가져와야 되겠죠 분쇄된 것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거를 여기서 여기서 가지고 와서 이제 잠깐만 이걸 해야 됩니다 분쇄된 낙기 타이틀을 다 해야 돼요 다 그래야 이거 만들 때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쵸 정제된 거 가루 결정 세 가지가 모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배를 잘해야 돼요 어쨌든 분쇄된 낙기 타이틀을 가지고 와야되고 크라이오 나이트 슬러시 베를리움 수산물 베를리움 수산화물 베를리움 수산화물 베를리움 수산화물 베를리움 수산화물 저게 지금 어떻게 만드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저게 있구나 크라이오 나이트 막대 황산 베를리움 물 오 큰일났다 쪽으로 가지고 가지고 와야되는데 그러면은 저쪽 가 가지고 가지고 와야되겠는데 오오 황산 베를리움을 따로 가지고 와야되겠네요 이거 베를리움 수산화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가지고 알려야되요 따로 가지고 와야 되고 2가 들어가요 2 2가 들어가고 이거 한번 해볼까? 안 될텐데 저번에 하려다가 안 됐죠 이거 동장별로 이거 하나 돌리려고 하다가 이거 만들려고 하다가 행렬 숄버 아무리 해봐도 안 돼가지고 포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건데 안 되죠 2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필요하고 정제된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음이온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럼 볼까요? 여기서 여기서 어쨌든 간에 만들어 가지고 1.73개가 들어간다 했을 때 206개가 들어간다 했을 때 51.17개가 들어간다 했을 때 17.3개가 들어간다 했을 때 정제된 나키타이트가 13.5개가 나오고 여기서도 13.5개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은 27개가 나오고 그럼 정제된 여기 나키타이트가 27개가 나오고 정제된 나키타이트가 8.5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최대 7을 최대 7을 최대 7을 지금 저희가 모드로 만들 수 있는 이게 지상에서 만들려는 이유가 이 모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모들 때문에 모두를 여기다가는 비싸니까 최대치 현재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7자리죠 7자리를 계속해서 박아 넣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도 이게 아니라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걸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7자리 7자리를 넣고 여기도 빼고 7자리로 그러면 이제 효율이 더 높아지죠 생산량이 3개씩 들어가니까 48이 되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살려는 거예요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마지막은 이것도 5개가 돼요 5개 그러면은 5개면은 7레벨짜리가 다 스케줄을 하면은 오히려는 5,6,3,3,3,4 80%예요 거의 2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여기도 그리고 이건 그냥 이제 다 속도 모듈로 그냥 때려 넣어 여긴 이제 어차피 전기는 여기 남아 도는 곳이니까 여기도 여기로 해서 속도 모듈로 때려 넣고 여기도 여기도 많이 넣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듈을 더 적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이렇게 이 옷도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러지 0.1개 1개로 만들 필요 없어요 모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0.1개 택도 없습니다 0.5개만 만들어도 엄청 대박 치는 거예요 도중에 또 빼가고 빼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쨌든 간에 정제된 나켓 타이트 이 정도를 가지고 잠깐만 분쇄된 걸로 이걸로 나오고 분쇄된 걸로 이걸로 나오고 여기서 결정을 얻기 위해서 또 3.8.6이 들어가고 여기서 그렇죠 8.6이고 9.4에요 9.4를 빼면은 0.8 정도가 되니까 0.8에다 더하면은 3.5가 되는 거죠 됐네 됐네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음 근데 이제 도중에 결정도 나와야 되고 주개도 나와야 되고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아시죠 보시면은 하다보면은 여기 주개도 나와야 되고 결정도 나와야 되고 라큰판은 어차피 맨 마지막이니까 나와야 되고 이게 굳이 막 초반에는 대량 생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이거 만들 정도만 있으면 돼요 이거 이거 복사 복사 여기다가 묻혀넣기 굳 딱 이렇게 하면은 0.5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여기도 됐으면은 딱인데 엄청났을텐데 여긴 생산모듈이 안된다는거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 소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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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모듈을 넣기 위해서 제가 지상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걸 알아주시고 어쨌든 어 여기까지는 됐어요 이건 이제 필요 없고 분쇄된걸 가지고 와서 해야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하느냐 0.1개 정도 밖에 안 필요해요 이거 그냥 어 우주로켓으로 쏴버릴게요 그쪽 되나 어 이제 나 이거 만들 수 있는데 어 이거 만들 수 있는데 나노소재 만들어서 고온터빈 고중량 조립체 아직 안되는구나 소재만 하더라도 가능하네 가능하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쓸 수가 있기 때문에 Now of it 이걸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서빈 달고 하나만 달아줘도 1기가 2기간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어쨌든 베를리움 쪽으로 가야되고 베를리움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럴 바에 그냥 이 녹주석을 다른 데서 그냥 가지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보시면은 베를리움 이거 이제 만드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도 분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 딱 이거예요 0.1 0.1 0.1이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황산 황산이랑 크라이오 나이트 막대만 있으면은 베를리움 수사 수사나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는 여기는 그냥 이대로 두고 여기는 이대로 두고 그냥 베를리움 광성만 캐면서 왔다갔다 하게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뭐 여러 번 왔다갔다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이 소모되는 게 아니니까 0.1 정도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음 뭐 여기라든지 괜찮죠 여기 괜찮다 여기 이쪽으로 이제 전기를 쭉 연결하면은 되니까요 석탄 있으면 되려나 아무튼 전기 쪽으로 쭉 연결해가지고 녹주석을 가지고 오게끔 하면은 되니까 저는 그냥 그게 제일 속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지구 나키나이트 분쇄된 하차를 먼저 이쪽으로 가져오게 하면은 되고 우주선을 한 대 더 만들어서 얘를 이름이 뭐지 상차 분쇄된 우주 나키나이트 상차 화물 가득 채움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지구 쪽을 해놓고 지구 나키나이트 분쇄된 하차 화물 비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두 대를 놔야 되니까 시프트 클릭 저 클릭 이거 자동 그 다음에 이거 자동 하면은 똑같이 실크 이처 여기서 지금 오고 있고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거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왔죠 오케이 뭐 어렵게 막 할 것 보다는 그냥 어 베를리오 그냥 주계 자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제하는 게 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선이 지금 여기죠 여기에요 이쪽으로 지금 한 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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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료통을 써야되요 이 연료통 써야되니까 음 여기다 하나 더 만들면 되겠네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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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은 양쪽으로 연료 넣으면 넣으면은 되구요 그쵸 음 이거 우주선 만들고 자 우주선을 다 완성을 했고 이제 연료까지 다 채웠습니다 오랜 시간 흘렀 뒤에요 자 이제 여기서 우선 제가 여기를 끊어놨구요 바로 출발해 버리니까 끊어놨고 저희가 이제 가져와야 되는 것은 녹주석이죠 녹주석 녹주석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녹주석 음 여기서 이제 0개 다 찼기 때문에 풀로 다 찼고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얼마가 차야되느냐 녹주석이 차는 양이 그걸 이제 확인을 해봐야되는데 50개씩 차잖아요 50개 50개 광석 광석이 50개가 차니까 이거 하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어 0 20개 20개죠 아니요 22개죠 그러니까 두 상자를 넣어야되니까 22개 40개 이상일 때 이게 어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어 42개 정도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오는 것은 행성 여기 행성으로 이리로 이리로 와야되지 이리로 이리로 602 어 행성 602로 오는건 똑같고 저희가 가야되는 것은 이쪽 녹주석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위성 1245 위성 1245 쪽으로 가게끔 해야되겠죠 위성 1245 35는 어디야 헷갈리게 아 여기구나 저희는 이쪽으로 가야되요 위성 1245 녹주석을 가지러 가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음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클램프를 14로 놨으면은 여기도 이렇게 14로 놓고 클램프 숫자는 마음대로 놓으셔도 돼요 마음대로 놓으셔도 되고 다 됐고 음 이쪽도 오게 됐으면은 이제 저희는 뭐다 여기다 이제 연결만 해주면은 음 연료 다 가득 찼기 때문에 활쌉 슝 하면서 음 갑니다 건물질에 이제 나오면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어 이거 하면 끝입니다 어 이거 이거까지만 하면은 진짜 진짜 우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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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이제 또 다 바뀌어요 음 싹 다 바뀌고 딱 보시면은 스노우 드랍 쪽으로 잘 가고 있죠 스노우 드랍 쪽으로 그 다음에 스노우 드랍 쪽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쪽으로 드랍해야 되겠죠 자 이제 정박을 하면은 되구요 밑에까지 내려가시면 되요 쭉 해서 밑에까지 저희가 원하는 곳까지 여기까지 음 자 이쪽에다가 정박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기다가 십사 음 딱 십사를 해놔야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음 이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우선 음 이런거 싹 없애고 여기이치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뭐 더이상 많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음 가져갈 필요는 없고 딱 이 정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많은 거예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많은 거고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한 칸 더 음 한 칸 되게 놓아 주시면은 뭐 됐죠 그 다음에 일단 상자나 놓아 주시고 어차피 뭐 다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충분히 다 찰 거기 때문에 음 이 정도만 놓아 주셔도 되고 속도 모드를 해가지고 그냥 효율 모드만 몇 개 뿅뿅뿅뿅뿅뿅뿅 놓아 주시면은 될 거 같아요 야 굳이 우주 벨트를 놓을 필요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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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 주시고 거기 전기 쓰면 안 돼 아 전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 빼고 하나 빼고 여기다가 속도 모듈을 여기다 놓으면은 그냥 안 되겠다 딱 위아래로만 오른쪽 꺼 빼고 여기다 하나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다 하나 전기는 어차피 하나로 다 통일이 되고요 여기다가 효율 모드를 좀 넣고 속도 모듈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전기를 무조선하고 받으면 안됩니다 전기가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위로 첫쪽 위에까지 어디지? 미니웨그 상이 나와야 되는데 미니웨그 나왔죠? 오케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연기가 됐죠? 58 전기를 봐야죠? 근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효율 딱 진짜 마이너스 80 에너지 효율만 만들어 놓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마이너스 80 제한됐죠? 마이너스 80 제한만 들어가면 되고 속도를 더 넣으면은 마이너스 30 그냥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에너지 효율이 마이너스 30 음 근데 차는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놓게 되면은 아 여기 왜 우주 순으로 하고 있냐? 아 그거구나 우주 파편 젠장 아 아 하하하하 음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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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수리는 달 거구요 음 여기다 이제 우주 로켓을 다시 하나 놔줘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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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캡슐을 다시 놔줘야 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 우 우선 괜찮아요 음 저 깜짝 놀랐네 내비 둬도 돼요 나중에 천천히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고 이제 이쪽 잘 되고 있구요 그럼 이제 여기서 왜 우주 이걸 이걸 왜 가져왔지 비싼 거를 바본가 이것만 쓰다 보니까 놓아주시면 되구요 몰라 너 너 여기 있어라 너 여기 있어라 아니다 가자 가자 상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니까 이거 아까워요 너무너무너무 아까워 그 다음에 녹지석 잘 차고 있구요 이게 이제 총량이 42K 차게 되면은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음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출발하게 될 거고 현재로서는 총량이 지금 3K 찼죠 3K 찼습니다 이게 이제 40K 40K로 하자 40K로 40K 40K면 충분해 40K 이상이 되면은 올 겁니다 여기도 우주선으로 걸 그랬나 로켓으로? 로켓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요즘 로켓이 놀잖아요 여기 로켓이 지금 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냥 이거 이걸 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아 이거 깜빡했네 음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죠 어 크라이오나이트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 되고 있구요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구요 이제 여기도 보세요 차는 속도보다 지금 떨어진 속도가 더 빠르네 음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네 많은 양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만들 때 그렇게 많은 양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쵸 이걸로 보면은 열대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이거구요 음 2.5개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면은 한참을 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수사나무를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 만드는 데는 이제 40키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쪽까지 가야 되요 한참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음 이제 진짜 이거 만드는 작업 낙기음 주개를 만드는 작업을 한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